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오답 한번 갈게요. 쓰다 말았어요. 입만 썼고. 보조. 탈락. 다음 문제를 드릴 건데 저희가 문장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걸 드릴 건데 저희가 문장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걸... 쉽다. 아, 너무 쉽다. 짜잔, 헷갈려. 짜잔, 짜잔. 맞았는데. 아, 맞았어, 맞았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 야, 너는 세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페인 넣어줘서. 이제 공개를 좀. 그럼요. 기부해, 기부해. 기부해. 고생하셨어. 좋아요.